첫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해서 북한 영투에 편입한다. 이런 내용도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하나의 민족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김 위원장의 발언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어떤 배경인지 통일부를 취재하는 김학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어제 열렸죠.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한국은 주적이다. 이런 내용을 북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로 헌법이나 법령 개정을 합니다.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연설을 했는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철둘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결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처럼 동족이나 민족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주적이라는 표현도 무섭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런 표현들이 삭제되는 것, 단순히 이게 삭제 수준이 아니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남북관계를 아예 지워라 이런 얘기가까지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동족관계나 평화통일의 상징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과거시대 잔여문들을 모두 처리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예로 들은 게 바로 조국통일 3대원장 기념탑입니다. 네. 조국통일 3대원장은 북한에서 그동안 말 그대로 헌장으로 여겨온 할아버지 김일성의 통일원칙입니다. 김일성의 통일원칙이요. 네.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통일 3대원칙 그리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제통일보완 다 이게 김일성 전 주석이 제안을 했던 그런 통일 업적 위로 북한에서 평가가 되고 있고 이런 업적을 기리귀에 만든 게 바로 기념탑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이 충격적입니다. 수도 평안, 평양 남쪽 간문에 홀불견으로 서 있는 저 기념탑을 철거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업적을 부정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일선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끊고 적경지역 남북연결 조건들을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경일선 연결사업이나 적경지역 금강산 관광 등은 아버지 김정일의 업적인데 이 역시 부정한 겁니다. 이런 대책을 실행해서 북한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게 김정은의 발언이었는데요. 김정은도 선대위원을 부정하는 게 부담이었나 봅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라 다음번 회기에 헌법 개정을 심의해라고 했는데요. 명문을 쌓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다음 회기. 다음 최고인민회의 보통 4월 달에 열립니다. 4월 달에요. 3개월 남았는데 그렇기는 하다고 해도 할아버지 김윤성, 아버지 김정일까지 업적을 전부 다 부정하는 건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말에 남한 영토를 평정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발언을 했는데 이런 계속 호전적인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도 어제 회의에도 호전적인 발언이 빠지지 않았는데 김정은의 발언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명백해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국방력은 결코 방어에만 국헌되지 않으며 핵 무력은 전쟁 억제력만이 아니라 제2의 사명을 감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공격할 수 있는 용도다. 제2의 사명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핵선제 공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위협한 겁니다. 남북교류의 역사를 모두 지어라 전쟁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런 발언들 이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오늘 시정영사를 출력해봤는데 a4용주로 한 18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대남 대정책 부분이 5페이지 정도입니다. 나머지 13페이지 정도가 다 북한 경제 민생문제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쪽이도 왔네요. 이번 연설 제목이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봉의 증진을 위한 당면가업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민족을 완전 부정하고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동시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개선을 국정방향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인데요. 먹고 사는 분들 쪽에도 방점을 줬다. 네 그렇습니다. 연일 전쟁 발언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또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켜야 내부결속을 이룰 수 있고 자원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경제성과를 내려놓은 목적이 있지 않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은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경제건설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대남관계를 단절하고 핵무력 강화라는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민생활 향상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만 체제 유지를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력갱생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더 둘 때까지는 남쪽 민족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내부에 집중하자는 뜻도 읽히는데요. 김일성 김임정일 선대 유은과 성과를 공개적으로 부정할 정도로 남한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아울러 남한을 동족이 아닌 주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한반도 문제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핵군축협상을 준비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이면들도 있네요. 경제건설 내부 단결 다 좋긴 한데 그것치고도 발언 수위가 지금 너무 높아진 거 아니냐. 역시 국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혹시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일 텐데 남북 간의 어떤 충돌 가능성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일단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여러 차에 나오는데요.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은 물론 한국도 전쟁에 열을 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발적인 사태로 전쟁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한미는 이를 압도하는 확장 억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전쟁은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핵전쟁이 나면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는 여러 차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은 종모라는 경고를 해왔습니다. 김 위원장도 당연히 이 말을 알고 있고요.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지방 발전 2010 정책을 밝혔는데 매년 20개 군의 현대적인 지방 공장을 건설해서 10년 안에 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북한이 핵 보유급 주의를 인정받아서 우리 동북아 지역의 패권국이 되고 싶긴 하겠지만 이런 중장기적 경제 개혁을 보면 전면적 가능성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북방 한계에서는 인정할 수 없고 남한의 영토 0000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대부분입니다. 0.001mm래요. 네. 그래서 세상 무역 충돌이 우려되고요. 핵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7차 핵실험 등 다양한 핵미사일 도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방점을 돕기 때문에 전면적인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국지전 같은 경우에 대한 가능성은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분단 이후에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 자체가 김정은의 발언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족을 부정하는 발언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국무위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면서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고요. 김정은은 남북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적대적 이국가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거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군요. 네.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들도 일제히 오늘 규정한 메시지를 냈는데 추가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학일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은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ussia. 여름 원망 부분은